슈퍼 가니깐 맥주 6캔을 사면은 맥주 따르는 요거를 주더라구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 거품이 되는거구나 제가 좋아하는 갈릭 올리브랑 그 다음에 이 카스텔로 블루 치즈가 되게 맛있더라구요 저번에 코스트코에서 사왔던 이 홍합을 가지고 스파게티를 만들거에요 냉동상태 그대로 팬에다가 이렇게 익혀주면 돼요 끓는 물에 소금 1스푼을 넣고 올리브오일도 1스푼 넣어줄거에요 필러로 당근을 얇게 이렇게 만들고 오이랑 콩이랑 같이 올렸어요 이 프로슈토라는 이탈리아 햄이 있는데 멜론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와인 안주에요 오늘은 와인을 마시려고 이렇게 저녁도 와인 안주 위주로 차려봤어요 왜 이렇게 천둥번개가 치지? 술 마시기 딱 좋네 술 마시기 딱 좋네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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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보러 왔어? 머리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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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카스가 관심을 안줘? 응? 하하하 아빠 루카스 게임 하느라고 바빠 2위는 1위 어려운 타격 자쿠도 17개 자쿠 17개 너무 멋있는데? 눈 보여? 눈 안 보여? 눈 안 보여 눈 안 보여 총 1위는 1위 반찬 5위는 6위 1위 상기 아이고 아이고 롤러스케이트를 루카스만 할 때 타보고 처음 타는 것 같아요 다 의자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엄마는 수영복 없단 말이야 안녕 바다에서 놀고나서 옆에 오면은 이렇게 개겐 넣고 씻는 곳이 있어요 disfrut 밥 two 밥 밥 áticas 밥 밥 밥 밥 밥 rob 밥 주먹밥 아 너무 뜨거워? 아우 뜨거워 아 여기만 있어도 시원하네 음 괜찮다 아 하늘 너무 예쁘다 아 너무 잘 먹을게요 나는 생일 선물 아 매생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거죠? 와 진짜 편하겠다 아 너무 맛있다 물에다가 물이 진짜 괜찮다 완전 마음에 든다 싸고 있을 거 같아 수프가 너무 귀엽다 밤에도 안 됐다 너무 비싸고 너무 비싸고 와 진짜 많이 나온다 고구마이너더 식초조림처럼 팍 되어질줄 알았거든 나도 알았거든 약간 그런거 있잖아 언니 고기도 내가 다 먹었어 내가 고기도 먹어줬어 이제 2차전을 하러 가요 이제 2차전을 하러 가요 진짜 줄 없네 득템 끝 작년엔가? 친한언니 인스타에다가 루카스가 매생이 좋아한다고 댓글 남겼는데 그거를 기억했다가 오늘 만날 때 매생이를 챙겨왔더라구요 그래서 되게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요새는 매생이가 이렇게 건조되서 나온대요 너무 신기해요 너무 재밌었어요 요즘 루카스가 매주 digitaux이 많이 됐어요 이제 루카스는 너무 맛있게 다 먹으면 좋았어요 이제 루카스가 매우 잘 안내돼요 그리고 루카스가 매우 잘 안내돼요 그리고 루카스가 매우 잘 안내돼요 또 루카스가 매우 잘 안내돼요 그리고 짠 더 잘 안내돼요 그리고 루카스는 다이아만드 이 부분은 매우 잘 안내돼요 그리고 루카스는 매우 잘 안내돼요 루카스 저희 집에 안 쓰는 냉장고 조그만 게 있어서 로카스 다녔던 유치원에 기부하기로 했어요. 여기 위에다가 올리느라고 엄청 힘을 막 다 썼어요. 이제 한 번 더 넣었어요. 이제 이곳은 놈들과 함께하는 영상이 있어요. 이제 이곳에서 다 먹어요. 그리고 이곳은 여기에서 놀고 있는 곳에서 놀고 있는 곳에서 놀고 있어요. 이곳에서 놀고 있는 곳에서 놀고 있는 곳에서 놀고 있는 곳에서 놀고 있어요. 오징어 어떻게 자르는거지? 동그랗게 하고싶은데 아 그렇게 하려고? 응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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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